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4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바이오가 올해는 환율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역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주가는 1월 30일 전 거래일보다 6천원 내린 80만 3천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11만 6천여주로 전 거래일보다 39%가량 증가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올해 연간 판매가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되나 원달러 평균 환율 하락 추세로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NH투자증권은 삼성바이오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8,031억원 영업이익이 2,509억원 단기순이익이 1,6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삼성바이오 주식을 대거 매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5일간 동향을 보면 개인은 354억원을 사들였고 외국인도 137억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기관은 491억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 1월 30일 주가는 지난해 말에 8시에만 천원에 비해 2.19% 내린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9.57% 상승한 데 비하면 코스피 상승폭을 따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최대 주주는 삼성물산으로 지분 43.06%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이재용 회장입니다. 삼성바이오는 외국인의 비중이 10.7% 소액주주 비중이 21% 수준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는 Europe